이거 누가 봐도 관우 아니냐, 근데? 이때가 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똑 닮았네. 그렇지, 닮았네. 준혜, 봐봐. 할머니 어딨어? 여기 있어. 잘 보셨네. 할머니 지금이랑 비슷하지? 삼촌 눈 한쪽 시력 안 좋은 거 알지? 태어날 때부터 그랬거든, 삼촌은? 그래서 할머니가 매일 삼촌만 데리고 병원 다니고 집에 오고 병원 다니고 집에 오고 하면서 엄마는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 엄마 손길도 되게 그리웠고 되게 외롭게 자랐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더 챙긴다고 챙겼는데 엄마가 좀 지금 생각해보니까 집착이라는 걸 했던 거 같아. 우리 행복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진진해요. 진진해요. 엄마가 앞으로 잘할 거고, 간호도 잘할 거고, 그렇지? 아주 좋아요. 네. 응. 응. 우리 간호는 시간 약속을 잘해줄게. 엄마는 이쁘고 사랑스러워해. 예전에는 조금 느릿느릿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얘기하면 열심히 잘하려고 최고의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주고 있어. 엄마가 요즘 저한테도 화도 안 내고 그 참을성인가 기다릴성이 점점 느는 거 같아요. 그걸 칭찬해요. 우리 간호가 엄마랑 зад취 후에 간호가 엄마랑 간호가 엄마랑 때를 안 죽는다. 미안해. 왜 이렇게 애태우는 건 미치겠네. 내가 죽어. 오빠 나왔다! 응? 왔다 봐! 내 거 분명히 나왔는데 내 거 어디 가서 딸렸어요? 오늘 학교라는 회사에서 딸렸어요 야, 빨리 서! 일단, 일로 와봐! 됐습니다! 다 들어왔어? 짜잔! 너무 좋아! 그치, 너무 좋죠? 엄마가 이렇게 좋은 걸 늦게 해줘서 미안해 응 아, 봉! 아, 봉! 엄마야? 너 둘이 연애하는 거잖아, 그게 고마워줘? 자랑해? 알았지? 사랑해? 아, 봉!